아휴... 왜 그래? 언제 오셨어요? 저랑! 이게 지금 묘해서 헌팅해! 아휴, 남가야. 봄은 왔는데 찾는 이 하나 없고 안 그러냐, 용진아? 그러게 말이다.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어. 아휴... 야! 니 아들 온다! 야, 그래 니 아들 오네! 아버지... 이놈이 새끼 저거 와보... 찾아오면 뭐해, 지혜비 묘두문 알아보는 놈이! 아휴, 잠깐만! 아버지... 어휴! 우리 아버지... 어휴, 설마! 아버지...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그래. 저 이제 사람 됐어요. 아이고... 과일 많이 드세요, 아버지. 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아휴... 우리 아버지... 잠깐만! 아빠... 야, 우리 딸이 왔다! 니 딸 아니여? 아빠, 저 왔어요. 아휴, 성경아... 아휴... 아휴... 왜 그래, 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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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앱이 묘해서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헌팅을... 이 놈이 새끼가... 아니, 안 돼, 안 돼! 네, 근데... 무슨 일로... 어? 게임에서 져서 그런데 정중 한 잔만 얻어먹고... 야, 이놈이 새끼야! 무슨... 야, 홍대 놀이터야? 네. 저것도 보통 아니네. 저... 저... 너 그걸 받아주냐? 저것도 보통 아니에요. 어? 그걸 우리 합석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아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나저나... 저... 안주가 이게 뭐예요? 야, 이 새끼야! 아직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거! 그쪽도 아버지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휴... 아휴... 아, 이거요! 아, 제가 키워던 리티리버예요!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어떡하니? 무지개 다리를 얼마 전에 건너 가지고... 리티리버 털날려, 털! 용진이. 그 새끼가 어떻게... 오늘 하룻밤 그냥... 스윗하려는 새끼야! 기다려! 아휴! 저 호루새끼들! 어떻게, 가실까요? 어디? 한 잔 드시러! 좋죠? 좋아요? 잠깐만! 그래도 왔는데, 우리 장인어른이랑... 어... 우리 아버지... 아니 우리 리티리머랑... 한 잔 드려야죠! 모았네. 자, 용진이 기다려. 야, 이 삼놈아. 안 돼, 기다려, 용진이. 이놈의 새끼. 응,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잘 봐요. 이놈의 새끼야, 여기는. 묘야, 묘. 묘에서. 아이고, 딸아. 넘어가지 마, 저거.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여기도 묘. 아니, 너희를 어떻게 시킨 거야, 네가. 네가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 그래도 가끔은 찾아와. 야, 잠깐만. 야, 저거 네 아버지 운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아이고, 네 아버지. 아이고, 용진아, 이놈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늙으신 아버지를 두고 먼저 가는 아들을 용서하시죠. 야, 이놈아. 예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딨냐, 이놈아. 이럴 거면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용진아,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회장님, 소리 지르시면 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용진아,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철압관리 확실하시네. 그러니까, 목관리를. 목관리를 아주, 아이고, 목관리를 안 하시고. 용진아. 예? 야, 이놈아. 예. 너 이거 관리 똑바로 안 해, 이놈아. 간밤에 피가 내려서 이렇게 비석 다 잡고 그랬으면 이것 좀 닦고 그래야지,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용진아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핏물이 이게 뭐냐, 이게 다. 아이고, 아버지. 저기, 회장님. 비석도 비석이지만 며칠 동안 식사도 안 하셨는데 물이라도 좀 드시는 게. 시원해, 이놈아. 내가 이거 먹게 생겼어, 이놈아. 적거져, 이놈아. 아이고, 미안하다, 이놈아. 아이고, 아버지. 저 의사 선생님이 물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야, 어떻게 좀 해봐. 석회수야, 석회수. 아니, 이게 무슨 극이 이렇게 되냐. 여기는 분명히 묘야, 묘. 주변에 내과가 있나 봅니다. 자랑 한 말이 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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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이리로 가거라. 야, 이놈아. 이 자랑을 왜 쫓아, 이놈아. 우리 용진이가 환생한 거 아니야? 아이고. 왜? 이 눈빛이 용진이랑 똑 닮았는데. 아이고. 이 눈빛이 싸가지 없는 게 용진이랑 똑같잖아. 아, 용진아. 또 용진이지? 아이고, 아이고. 자랑 등딱지가 몸에 그리 좋다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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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려. 어요, 아이고. 아휴, 목말라. 아아. 아휴. 용진아. 간다. 좋은 건 뭐냐 저게. 아휴, 아버지 건강하셔. 건강하세요. 오래 사셔. 잠깐만. 누구야? 누구야? 누구요? 잘 못 찾은 거 아니신가? 응? Uncle, it's me, Brian. 기억나서 우리 작은 이모, 작은 이모의 셋째 조카요. 조카네. 미국 갔다 왔는데 어떻게 왔어? 보고 싶었어요, 삼촌. 아이고. 삼촌. 나는 삼촌의 네피우, 조카. 그래, 그래, 그래. 삼촌, 조카. 그래, 그래. 조카 삼촌. 삼촌, 조카라구.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냐? 야, 인마. 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요? 우사해서 왔잖아. 그렇죠. 우사하고 오냐, 넌 또. 우사하뇨? 미국에서 왔는데 그래. 우사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조금 어려워서 한국 조사 갖고 왔어요, 지금. 아이고, 기특하다, 기특해.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한국 문화의 첫 걸음. 어. 수를 따르고 세 번 돌린다. 어, 그렇지. 어. 그래도 내 조카가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저거 어려울 텐데. 그래, 아이고. 고맙다. 그래, 세 번. 하나, 둘, 셋. 예, 세 번. 오케이. 저 세 번이 그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돌려. 왜 이렇게 돌려. 왜 이렇게 돌려. 아. 절을 두 번 한다. 그렇지, 어이구.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 저러, 저러. 아니, 잠깐만. 예스. 야, 암마 그래도 이게. 그게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이놈아. 우사에서 왔잖아, 우사에서. 응. 꽃을 올려놓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딱 올려놓고 또 해야지. 그렇지. 꽃을. 꽃을. 안 돼. 꽃을 올려. 안 돼, 미친 거다. 안 돼. 안 돼. 꽃을 올려놓는다. 그렇지. 이 자식이 우리 코너 싹 날리려고. 깜짝 놀랐대. 그리고. 이건 알어. 어, 그래. 그렇지, 향 해야지. 그렇지. 응. 잘한다, 우사야. 그래, 우리. 향을 피운다. 그렇지, 이거. 딱히. 안 돼. 안 돼. 안 돼, 이봐. 삼촌. 한국제사 어려워. 다 한 번에 올게요. 그래, 그래. 다음 다. 삼촌. 어? 조카. 아유, 저런 거야. 너 마지막 발은 왜 그래? 야. 두 명, 두 명. 어? 아이, 뭐. 아이, 됐어. 아이, 일로 와봐 좀. 외로운데. 아이, 뭐 그냥. 아이, 봄이잖아. 아이, 그러지 마라 그냥. 아이, 일로 와봐 좀.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니가 좀 나보다 먹히잖아. 아이, 아버지 왔다 가가지고 분위기 침침해서 좀 안 좋아, 기분이.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죄송한데요. 황천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뉴진스 하이포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냐고 쓱 물어볼까? 저희는 그냥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내가 노래 잘하지, 노래를. 아, 진짜요? 내가 여기 망자 노래 잘하는 1등 한 놈이오, 여기. 오우, 풍토병으로 죽었어. 상주에게 사인이 무엇이냐는 그 말에. 오우, 풍토병으로 죽었어. 조용히, 새끼들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제부터. 저러, 씨. 곡소리 시작될 거야. 가파른 황천길을 봐. 아니, 저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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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망해. 저러, 씨. 육개장 없어. 부조해도 편육도 없어. 팔인전에. 내가 잘하지. 저놈의 새끼가. 잘하잖아. 오빠, 근데 유산슬 노래는 몰라요? 유산슬 노래는 내가 잘 모르는데. 싹 다 파묻어주세요. 파묻어, 파묻어. 유품 하나 남지 않게 모조리 싹 다 다 같이 파묻어주세요. 자식 놈은 새끼들은 죄다 벚꽃축제 갔는데 여길 한 번을 안 오네. 그러니까 벚꽃이 그렇게도 좋냐. 멍충이들아, 망해라. 묘나 오지, 묘나. 야, 쟤 니 아들 온다. 야, 니 아들 왔어. 아버지. 이놈의 새끼 이거 오면 뭐해? 그 지혜비 묘두부나라고 짜라, 6개월 넘게. 아니야. 아버지. 앉는다. 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 많이 속상하셨죠? 아이고,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아들아, 아이고. 야, 저기 내 딸도 온다. 아이고, 니 딸 아니여? 아이고, 우리 딸 성경이. 아이고. 아빠, 저 왔어요. 그래, 그래, 성경아.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혼자 오셨어요? 저런! 아이씨! 이거 지금 묘에서 헌팅해!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묘지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이씨! 이게 무슨 멘트냐! 합석하실래요? 네, 좋아요. 야! 야, 니 딸도 보통이 아니다. 왜 그러냐, 너까지. 근데, 여성분이 이렇게 찬데 앉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아이씨, 잠깐만. 야, 매너가 그래도 있다. 가만 보자. 여기 앉아. 야, 이 참 놈아. 야, 이놈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그걸 또 앉아, 너는? 여기는! 뮤우야, 뮤우! 근데, 아버님 배로 오셨나 봐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혼할 사람은 아버지가 계셨으면 해서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쓰레기 묻어둔 거예요? 매립지예요, 매립지. 야, 이거 쓰레기 다 여기다, 땅속에. 어떻게, 술 한 잔 한번 가실래요? 좋아요, 가요. 다시요. 아, 잠깐만. 그래도 왔는데, 우리 장인어른. 한 잔 드려야죠. 뭐? 장인어른이랑, 잠깐만. 우리 쓰레기. 제가, 요새 유행하는 아이언맨주 한 잔 드릴게요. 이게 묘해서 뭐하는 짓이냐? 아이언맨주. 아이언맨주가 뭐하려고? 자. 아이씨, 이놈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놈아. 야. 이게 묘해서, 이게.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신기하긴 하다마는 이게. 이놈의 새끼가. 야, 이놈아. 이번에 성묘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딸아, 너는. 쟤도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 넌. 야, 요 놈 봐라, 이거. 개그가 얼마나 페륜이면 수습하고 간다. 됐어. 나쁜 놈의 새끼야. 뭘 나쁜 놈의 새끼야. 네 딸도 이상한데. 그건 나도 할 말이 없다. 잠깐만. 야, 너희 아버지 아니냐. 아이고. 회장님 이쪽입니다. 아이고. 용진아 이놈아. 애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떻게. 야, 이놈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이 놈을 용서하시죠. 용진아 이놈아. 아이고. 왜 그러냐. 용진아 이놈아. 아이고. 이럴가면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아이고. 이럴가면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아이고. 회장님 소리 지르시면 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용진아 나도 데려가. 철압. 용진아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아니. 뭐 하시는 거야. 혈압 관리를. 나도 데려가라 나도 데려가 이놈아. 야, 이거 철압이 무조건 정상이겠다. 그러니까 말이다 저걸. 야, 이놈아. 이게 뭐야 이놈아. 이게 뭐예요 이놈아. 이 피석에 뭐 맥주 같은 게 트여 있고 이놈아. 야, 이놈아. 뭔지 쌓여 있고. 이름 석자가 남기는 피석을 최고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이놈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사진에게. 과일 사온 거 좀 더 꺼내봐라. 우리 부모님이 살아 생전 좋아했던 코코넛입니다. 야, 이놈아. 아무리 우리 아들이 좋아했다고 그래도. 이 제사상이다 이놈아. 이런 거 올려야 이놈아. 이게 뭔지 이놈아. 이런 거 올려도 되냐고 이놈아. 죄송합니다. 한대 이놈아. 코코넛 물이 혈압에 그리 좋다던데 이거. 아니, 그건 아까 피석 아낀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너희 아버지가. 아이고, 박살이 났네. 야, 괜찮냐? 김병만이네. 아이고, 어떡해. 회장님. 고민이야.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스토리야, 이게. 여기는 묘야, 묘. 아이고, 어떡해. 저희가 도망가시죠. 그래, 가시죠. 엘비가 다음에 또 오마. 하자고. 야, 근데 저 벌집이 다려먹으면 사람 몸이 그리 좋다는데. 어휴. 회장님. 뭐하는 거예요? 아니, 피지컬백이야, 뭐야.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어휴, 어휴. 피지컬백이야, 이게. 어휴, 어휴. 믿기만 안 됩니다. 어휴, 어휴. 어떻게 해. 어휴, 저. 야, 펀치셨다고, 우리도. 아니 이게 무슨 스토리냐, 이게 지금. 잠깐만. 야, 누가 오는데? 아니, 그 아는 사람이요? 몰라. 저 우사는 뭐니, 저거. 우사가 뭐야. 저거, US. 아이씨. 아이고 맞네! 어렸을 적 미국에 갔었던 우리 누나, 아들내미.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다 왔어 이렇게? 왔어요. 내가 만나러 삼촌을. 아이고 고맙네. 삼촌, I'm your nephew. 조카. 삼촌, 조카. 조카 삼촌, 삼촌 조카라고. 저 새끼가 착한 말. 왜 왜? 야 어감이 저거를. 아니 한국말이 서투른 걸 어떡하냐. 어쨌든 티켓팅을 한 게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오려고.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그래서 갖고 왔어요. 최고. 한국문화적험. 먼저 향 받침대를 넣고 향을 꽂는다. 그렇지 그렇지. 향 받침대를 넣고 향을 꽂는다. 고기 냄새 빼냐? 너 고기 냄새 빼? 어 그 다음. 절을 하고 수를 따른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절을 하고 수를 따른다.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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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O tres 영구가 살아도라왔네. 이게 뭐 하는거야. 그 절이 아닌데. 저 루 루. 그래 그래 그래. 고맙다 그래. 다른 수를 세 번 돌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빈잔에 세 번 나눠 따른다. 그렇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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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라스트 카파더야 뭐예요, 이거? 이게 띠리리가 왔네. 미국 유학생이 어떻게 띠리리가 돼서 왔어. 이거 아메리카 영구네. 마지막으로 고인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을 올려놓는다. 그렇지, 소중한 물건을. 소중한 물건. 내 소중한 물건. 내 소중한 물건을. 야! 야, 이 미친놈아! 소중한 물건을 올려놓는다. 드래곤버 선우검. 너 여기 지금 큰일 날 뻔했다, 지금.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갈게, 삼촌. 다음에 또 봬요. 응, 가라. 어, 기억해줘. 나, 삼촌, 조카라구. 그래, 가라, 가라.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야. 그래도 찾아오는 이가 있는 게 어디니. 용진아. 괜찮으신 분이 들어왔다. 야, 저기 가봐, 가봐. 가보자, 가보자고. 괜찮으신 분이 들어왔어. 헬로우, 하이. 저의 한국 귀신이에요. 어이, 뭐야. 아이고, 안젤리나 졸린 줄 알았잖아. 왜 귀신인 줄 알았어. 아이고, 놀아요. 좀 같이 어떤 망자 좋아하는지 한번 우리 좀 알아보고. 어떤 망자 좋아하셔? 저희는 노래 잘 부르는 망자 좋아해요. 내가 여기 망자 노래 자랑해서 1등 한 거 아니여. 상금 받고. 관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내가 잘하지. 고음이 되잖아. 망자야, 내 망자야. 화장해, 화장해. 망자야, 내 망자야. 여기 수목장, 수목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줌마, 어때? 괜찮아, 괜찮아. 가자고, 가자고. 호상이다. 빨리 여맞아. 빨리 여맞아. 저놈의 새끼. 야이야이야이야. 화장해. 이놈의 새끼. 그동안의 유품들. 관 속에 모두 버리게. 얼마나 말리네. 얼마. 이 여자 왜 이러는 거야, 자꾸. 괜찮아? 목디스크 걸리겠는데? 근데 오빠, 혹시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는 몰라요? 고속도로 로망스는 내가 잘 모르는데. 관을 열어, 소리쳐. 우리는 창지로 가요, 담당한 묘지. 야, 뭐야. 야, 미친놈아, 잠깐만. 그 진짜 관 뚜껑을 열면 어떡해. 야, 너무 선 넘었지, 자식아. 너 어디까지 하려고 그랬어? 화장터 가서 까맣겠다. 이놈 미친놈이네. 너무 선 넘었나? 선 넘었지, 이놈아. 그걸 뚜껑을. 돌아와. 미안해. 벚꽃은 다 떨어지고, 우리 자식 놈들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왜 안 오니, 자식들아. 그러니까 말이다. 아유, 나쁜. 야, 네 아들 온다. 야, 네 아들 온다 그래도. 아버지. 매번 찾아오면 뭐하니 지혜비 묘도 못 알아보는 놈 저거. 아유. 아버지. 어머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 이제 사람 됐습니다. 아유, 그래. 정신 차렸네. 이 꽃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렇지, 이거 내가 맨날 사본 그 3만 원 상당의 꽃다발이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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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변했다. 아이고. 아, 아버지. 어휴. 아빠. 야, 네 딸 아니여? 어휴, 우리 딸 성경이. 저 왔어요. 어휴, 그래, 그래. 어휴. 어휴, 그래. 아휴, 그래, 그래. 고통 아니다! 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감기 걸렸어요? 아니요, 여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꽃가루? 응, 꽃 있나 봐요! 꽃이? 꽃이 어디? 저 놈의 새끼! 야, 이 장놈의 새끼야! 이 놈의 새끼 내가 제일 좋아하는 3만 원 상장에! 꽃다발을! 눈이 돌아가서 그거를! 아이고! 이 묘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근데... 아버님 뵈러 오셨나 봐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혼할 사람은 아버지가 계셨으면 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아, 이거요? 네 아니, 고라니예요! 저이씨! 로드킬 당겨서 내가 부산에 묻어준 거야, 여기 야, 이 놈의 새끼야! 아무리 네가 오늘 저녁에 재밌는 스토리를 쓰고 싶어도 애비를 고라니로! 고라니! 고라니! 울잖아요, 고라니 울잖아요 나쁜 놈의 새끼 저거 그래도 왔는데 우리 장인어른한테 제가 술 한 잔 드려야죠 내가 왜 네 장인이야? 내가 왜 네 장인이야? 뵙지는 못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유행하는 눈물주를 한 잔 드릴게요 눈물주가 뭐야? 자기네를 뭐 하는 거야? 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이고! 야, 이 놈의 새끼야! 아이고! 야, 이 잡놈의 새끼야! 아이고! 우리 고라니도 먹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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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우리 아버지가 진짜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야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야, 이 녀석들아, 여기는 묘야, 묘 어휴 어휴 야, 누가 오는데? 누구지? 누구지? 아니, 누구냐? 그,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 맞네 어렸을 때로 우리 누나가 미국 갔는데 거기 아들이네 아, 그려 가족이요? 어, 어렸을 때 갔는데, 아니 어떻게 엥 엥, 엥 엥 왔어요, 내가 만나러 삼촌을 어휴 우리 삼촌 어휴 마이 패밀리 갓, 갓 가족? 어 삼촌 가, 조같아 가, 조같은 삼촌 어휴 엥 부쳐야지, 새끼야 그 왜 부쳐야지 한국말이 서투로 그럴 수 있는거지 뭘 그거 갖고 그, 그치 부치고 띠고 얘기를 해 서투니까 어, 그래 엥, 엥, 엥 엥 너무 어려워서 한국 제사 가지고 왔어요 책을 한국 문화 첫 걸음 먼저 제사를 하기 전 돗자리를 깐다 그렇지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지 그렇게 까는 게 아니지 그렇게 까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돗자리를 깔았다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 뭐 그렇지 말이 어려우니까 잘 하고 있어 다음은 슬픈 마음을 담아 절을 두 번 한다 그렇지 그렇지 절을 절을 야 유학생이면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거 아니냐 야 미국 바보가 왔는데 지금 아니 다음은 술을 따르고 그렇지 잔을 시계방향으로 세 번 보내다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두 번 캐릭터 하나만 해라 세 번 외국인이야 바보야 뭐야 아 헷갈릴 수 있지 그렇지 그럼 마지막으로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연주한다 뭐래요 신주희 삼촌은 섹소폰을 좋아했었지 섹소폰 연주 섹소폰 연주 얘 또 바보처럼 하는 거 아냐 어떻게 띠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냐 타이타닉 아니야? 아니 저 새끼 왜 나한테 바보짓 하더니 지 독보이는 거는 멋있게 하냐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지 독보이는 건 아까는 땡큐 아니 왜 지 독보이는 거는 멋있게 하냐고 갈게요 갓 저같은 삼촌 자 저놈의 새끼 이불이 나오는 거 같지 헷갈릴 수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근데 그 뭐 이런 돗자리 까는 거랑 저럴 요거로 섹소폰 한 방으로 맨징을 하네 그런 언니 같이 독보이는 건 멋있게 하려고 잘하네 잘하는 거지 뭘 내가 오해했어 그럼 그럼 잠깐만 어휴 참 알았다 2시 방향 가가지고 얘기 좀 해봐라 좀 신호 받았다 신호 받았어 가만히 있어보자 안녕하세요 고양이 상인가? 고양이 상도 아니고 네? 강아지 상도 아니네 호상이네 호상이야 저승조크야 저승조크 너무 맘에 문을 닫지 마라 어떤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지 좀 정보 공유 좀 해보죠 한번 저희는 그냥 뭐 노래 잘하는 망자 자랑이에요 마요! 노래 내가 잘하지 노래는 진짜요? 내가 망자 노래 자랑해서 당랑이 1등을 차지한 사람 아닙니까? 예예예 가시죠 사망은 아무나 하나 잡는 후가 쉽다고 했나 저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사망은 아무나 하나 이 놈의 새끼가 구성지잖아 너무 최고다 진짜 내 관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내 관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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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의 새끼잖아 그렇죠 가자고 가자고 세상에 곡소리가 곡소리가 그네 그네 슬펐네 저놈의 새끼 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래 너는 부족음 대체 얼마 한 거야 저놈의 가성까지 10만 원 한 거야 그래 그래 너는 육개장 먹어 저놈의 새끼 이게 얼마나 이게 감미롭고 그래 어 너무 좋다 감미롭잖아 오빠 근데 이정현의 와는 몰라요? 나 이정현의 와는 잘 모르지 뭐하는 거야 레이디 집중하라고 저놈의 새끼다 설마 설마 니가 나를 묻어버렸어 설마 니가 나를 염했어 어 어 어 어 어 호상이라고 하지마 어 어 어 어 어 잘하지 내 용품 니가 책임져 가자고 같이